22. 다 가려구요? 이거 있으면 있잖아요 템포일 수도 있어서 악기 치마 쓰려고 총알 막으려고 요거 두 개 갖고 간 거야 이것만 잡아도 든든해서 맞아요 얼방 맞아 그니까 템포일 수도 있어서 처음 시작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거나 할 때는 구독 감사합니다 룩네임님 안 보여요 근데 투입이 고장 났대 저의 라자를 찾을게요 어휴 이거 어떻게 잘 조합하면은 어휴 이거 어떻게 잘 조합하면은 아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휴 이거 잘 알겟네 다 터져가지구 오케이 이걸로 가자 피해 5에 방어도 7? 자 여기서는 바로 골라주면 안됩니다 약간 고르는 척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분 고른 줄 몰라요 한 요정도? 안 걸면 정분각을 너무 많이 봐 너무 티나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존경하겠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걸 잡고 가니까 라제가 안나오네 일단 변신은 맞는거 같아요 제일 많이 드니까 코스트가 그래 그래도 30 라제가 낫지 사라랑 어영하면 3딜 되는게 아니라 두번을 못써요 그니까 한번만 쓸 수 있게 바뀌어요 뭐 얘랑 그렇게 달라지는건 아닌데 어형하면 3딜 되는게 아니라 막 계속 쏘는거 그거를 못해 아 근데 진짜 필요가 없네 라제가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얼방이 힐 아 얼방은 힐있다 그거 살았습니다 뭐야 그거 왜 꺼내 일로와 어차피 본체 안킬건데 이거 를 할게요 난 수행사제도 결국 아니 굳이 낼 필요 없는거 같아요 아 이번에는 35였어요 아 아 진짜 십사기 진짜 개사기 그냥 어 크툰전사다 아 어어 아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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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천천히 갑시다 좋아요 4만원 어차피 멈췄구 어 아 뭐 괜찮을까 어 절규 46이나 막 이런거 04짜리 잡기 힘드니까 괜찮아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58만 찾으면 내가 이겨요 아니 네 마상 시가 되온걸 환영합니다 오케이 됐구요 야 근데 이거 뚫리나? 안 뚫릴 수도 있지 않나? 그거 늦게 나오면? 어 안 뚫릴 수도 있을거야 아마 빨리 나와야돼 오케이 공짜드루 아니다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씹되게 난투 뽑아주고 빨리 찾을게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가 이렇게 주로 땡깁시다 또 안 뚫릴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안 뚫리는데 너무 뒤데 할게요 그냥 한 방 난 또 또 있어 진짜 아 그래 죽기만 나와 아직도 딜 나올 수 있어 아니 아 과자는 나왔는데 2D가 제시간에 안 나와서 문제인가요? 라그널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광명 정분 쓴 것 때문에 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죽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쓴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한 번 참으라고 왜? 왜 한 번 참아 이게 제일 무겁고 변신 다음에 제일 딜이 낫잖아 아 진짜 심하네 아 어떻게 얘길 하는 거야 아이씨 둘도 존나 안 어울리네 진짜 안 써 이 먹거리 축복이 있길래 라그널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아이씨 아이씨 안 해 저보다 훨씬 가능하시네요 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딜 안 나와 이거 4만원짜리로 부활시킨 다음에 주문 갖고 오는 거 그거 부활시켜도 못 이겨요 딜 안 나와요 쟤는 6만원에 6만원에 트루하트 내고 나는 뭐 죽기를 30장을 주는데 어떻게